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고영입니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자제품 및 반도체 생산용 검사장비 제조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인공지능 AI 관련주를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먼저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매출액 1795억원으로 나왔고요. 2021년도 보시면은 2473억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2754억원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매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됐고 다만 작년이죠. 작년 23년도에는 2256억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매출이 좀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살펴보면은 20년도에는 158억, 21년도에는 414억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22년도에도 443억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됐지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요. 204억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순이익도 한번 살펴보면은 20년도에 92억, 21년도에는 396억원으로 나오면서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고 22년도 393억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3억 저렴, 3억 가량을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보시면은 219억원의 순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순이익 또한 23년도는 실제에 좀 다소 부진했던 그런 상황인데 24년부터는요. 네. 전문적으로 실적 회복세에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당 종목 최 비율을 보면은 20에서 30%대 수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볼 같은 경우에는 4,700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높은 유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요. 강하게 매수가 또 들어왔다가 또 매도 물량 나왔다. 또 매수 이런 식의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순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70만 주가량의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과 완전 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 순다 기준을 봤을 때는 3만 3천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을 보시면은 매도가 한창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한 달 기준을 봤을 때 66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면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간의 양매수 그 다음에 개인만 일단 매도를 좀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뭐 기간을 보면은 푸신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됐던 상황이고요. 수급은 뭐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은 고용 주가 폭등 낼리를 한다. 이 이유는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매수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보시면 뉴스 고용 테크놀로지 고용 AI 반도체 패키징 특파 AI 반도체로 해서 이제 후공정 쪽 반도체 이런 쪽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고용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신규 검사 장비 젠스타 이런 것도 출시를 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슈와 함께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전에는 뭐 계단식 우상향 기조를 전략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어갔던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일단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상당히 편하게 일단은 진행을 했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21년도에 일단은 고점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3만 원대, 3만 천 원대의 고점 쌍봉 찍고 당기 쌍봉 찍고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다시 되돌림, 이중바닥 만들고 다시 앞전에 있는 고점, 그 다음에 장기평선 다 돌파하고 그 위에서 일단은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 앞전 거래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이 앞에 있는 물려있는 물량들을 소화시켜 나가면서 일단은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봉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상당히 있었고요. 그러다가 또 한번 급락도 나오고 종료 자리도 한번은 이탈을 했지만 빠르게 다시 재차 반등을 해준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당기 이중바닥을 좀 찍고 시세분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계단식 상승 흐름이죠. 이 저항라인 돌파 또 지지 테스트 이 저항라인 돌파 지지 테스트 해서 계단식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거래량도 뭐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수급도 지금 기간에서 작년 12월부터 해서 매수를 좀 폭발적으로 진행을 한 이후에 일단은 매수 물량을 좀 홀딩 중에 있고 그 아직 빠져나가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계속 만들면서 계단식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현재 패턴이다.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종목은요. 오를 때 일단 따라붙어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하락을 했었을 때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일단은 분할 매수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수익을 좀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영상에서 좀 디테일한 가입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매수하신 비중이라든지 또는 매수하신 평당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면은 가입 전략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영상에서 가입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초보 투자자분들도 헷갈려 하실 수도 있고 실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기하게 영상에서 디테일한 가입 전략을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고 0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을 좀 만들어 놓았는데요. 우리가 비중을 얼마나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또는 1차, 2차, 3차 목표가라든지 또 추가 매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등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 0 이 종목 안에 들어있는 세력들 이 세력들의 ABC 패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 등 다 들어있기 때문에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목표가, 비중 등 다 집약적으로 넣어 놓았으니까 받아서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십니다. 정말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받으실 분들은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고 0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되십니다. 우선 이 자료집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주요 종목의 추천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또 이 종목의 성격, 수인이라든지 단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 나와 있고요. 또 보시면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있냐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얼마나 실어야 되는지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다음에 증권가에서 쓰는, 유료로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모아놓은 주요 전망과 그 다음에 분석들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해서 보이시죠. 여의도 미공개 정보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다들 그래서 이 정보지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딱 종목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 자료집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매할 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 부분, 이 부분, 박스 친 이 부분, 이 부분만 확인하시고 종목 매매에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로 종목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투자 참 힘드시죠? 안 힘드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아마 물려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참 신기한 게 항상 보면 이렇게나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갈까? 돌아버리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들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또 그때 팔 걸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참 이 정보가 시장에 정말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좀 보시더라도 아 이거 다음에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 하다가 또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지기수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 중요한 부분인데 확신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주식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함정이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간단한 논리지만 어렵죠. 왜 그럴까요? 함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또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하고 정보도 좀 얻으려고 하면 대부분이 다들 좋다고만 말을 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또 대부분의 영상들이 손절감 이런 거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해드리죠. 이게 영상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거든요. 3프로TV라든지 선대인 또 외경 또 환경 등등 증권 방송 이런 쪽 다 보면 다 좋다고만 떠들어댑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이거 좋은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도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뭐가 되는 마냥 좋은 게 뻔한데 뭐가 있는 것 마냥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할지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언제 사야 할지 이게 궁금한 건데 맞죠? 그런데 전 다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사람은 본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또 어쩔 수가 없는데 특히 인간의 본성이 흥미, 재미 이런 것을 느껴져야 이런 쪽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여기서 주식을 하면서 재미, 흥미 이런 게 뭘까 또 올까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당연합니다. 돈을 버는 겁니다. 수익을 버는 거.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맨날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뭐가 맞다, 어떤 산업의 방향성이 이렇다.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하는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또 기다리다가 물려, 또 기다리다가 팔면 또 올라가 이제 이런 거 정말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을 드리면 50만원에서 딱 100만원 100만원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뭐다? 확실하게 오르는 대장주를 잡자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상승할 테마, 또 대장주를 미리 선점한다는 거는 정말 메리트 있고 중요한 일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날 때는 수익 내지만 또 손해가 날 때는 손해가 더 많이 나고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은 녹아내린다던가 제자리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면 주식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단기, 단타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하고 들어맞으면 수익으로도 많은 수익도 나오고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또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에서 10억 이렇게 재산의 부를 쌓아가며 내 집 마련도 하고 또 차도 외제차도 타고 또 명품도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와 함께 단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3거래일 수익 현황표와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수익률표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괜찮죠? 종목당 10에서 30% 기대수익인 목표로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10%만 잡아도 10번이면 100% 수익 그리고 한 달 20번 목표로 하고 있고 20번이면 한 달에 200% 수익 실현 가능합니다. 아무튼 현재 제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매일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보수가 나타났다 진짜 단타의 신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1일차부터 해서 6일차까지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월급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다 라고도 하고 매일 외식을 하는데 돈이 늘어난다 그리고 또 이게 몸으로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이분들도 처음에 긴가민가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진짜 몸소 체험하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살맛이 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이 좀 되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서 100만원이면 소액이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 남들에게 듣고 매수를 할 때는 작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또 아무튼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50에서 100만원 이렇게 먼저 소액으로 좀 잡아보시면서 그러다가 또 수익을 점차 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중요합니다. 자신감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먼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금방금방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또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제 구독자 중 한 분이신데 이분이 매일 손해만 보고 계좌가 거의 박살나기 직전이셨다가 저를 만나고 첫 달부터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셨고요. 저는 그냥 방에서 종목만 잡아드렸는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정말 수익이 낫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이분 딱 천만원 가지고 천만원 가지고 투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천만원 투자로 첫 달부터 이렇게 수익 내시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분처럼 계좌가 손실이 많은 상태이신 분도 바로 이렇게 수익 전환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단타 종목 원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이렇게 종목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방 보시면 단타이신 보이시죠? 다들 저를 단타로 수익을 너무 많이 보니까 방 이름을 단타이신이라고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문자로 드리는 거는 하루에 종목을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카톡방은 제가 하루에 괜찮은 종목 나올 때마다 다 드리고 있는데 문자는 종목을 많이 드리지 못하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와 함께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하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대신 채널 구독은 필수입니다. 채널 구독은 필수. 나도 매일 단타 종목 받아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단타 종목 받아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나와있는 영상 상단에 나와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하게 단기 단기라고 단기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라고요. 보시면 옆에 영상 보이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셔서 함께 제가 알려드린 종목 매매하면서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종목 함께 저와 매매하시면서 같이 돈 벌어 노후 준비 하실 분들 바로 노후 준비 하시고 지금까지 돈이 여의치 않아서 사고 싶은 거 못 사신 분들 차도 좀 바꾸시고 가방도 사시고 더 많이 벌어서 내 집 마련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단타 좋긴 한데 10에서 30% 수익 말고 진짜 길게 가져가도 되니까 한 방에 50에서 100% 또는 200% 이렇게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큰 수익을 보려면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찾아서 같이 들어가야 큰 수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세력 매집주는 나오면 바로 매집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공유해 드릴 테고 보시면 제가 최근에 잡은 세력 매집주 제주 반도체 입니다. 제주 반도체 수익을 한 150% 정도 보았고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종목을 받으셔서 수익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매집주도 자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최소 50% 이상 수익을 잡고 다들 같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 또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 이렇게 수익 인증 남겨주시고 다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수익 자료는 너무나도 많죠. 수익률 50% 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매집주가 무조건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손해만 안보면 되고 마이너스만 안보면 된다라는 이런 부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세력 매집 포착만 된다고 하면 무조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세력 매집주는 수익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무튼 LS전선 아시아 또 한익스프렉스 뭐 이런 이런 종목 수익률 아무튼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에머리츠 그리고 미래반도체 같은 것도 매집주에 해당을 하고요. 아무튼 수익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소 정체돼서 안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럴 땐 어떻게든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세력 매집주 니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성공하는 확률이 그렇게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 보셔야 해서 작전 세력들의 심리를 잘 알지 못하면 반대로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랑 함께 투자 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배워나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와 함께 세력 매집주 같이 매집해서 큰 수익을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슈퍼 개미가 되어 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세력 세력 이라고 단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튼 이런 거 참여하고 계시고요. 늦지 말고 빠르게 신청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일단은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일단은 카톡 그리고 문자로 일단은 종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관련해서 중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여하셔서 주식으로 손실을 보신 분들 복구에서 수익 전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